근데 이 논문에 보세요. 여긴 618페이지 잖아요. 617페이지에요. 같은 해 같은 볼륨에 이렇게 빼지 말고 냅둬도 된다. 리텐션이라고 해서 냅둬도 된다라고 말했던 분의 논문과 그 다음에 빼야 된다라고 빼는 거에 대한 논문을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붙여서 기획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빼야 된다라는 그런 분의 어떤 논리를 좀 볼게요. 1907년에 알빈 렘버트람 분이 벨기에 사람인데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처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북미에서는 토마, 아처, 노빈슨, 딕만, 나티브, 리처, 보이엔, 한앤콜질 이런 분들이 플레이트 앤 픽세이션을 턱의 골절이나 재건에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양악수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위턱 아래턱이 부러지면 이거를 이빨 사이를 묶어요. 그걸 악간고정이라고 하는데 IMF라고도 해요. 인터막실라리 픽세이션이라고 해서 그 악간고정을 하는 거에 보조장치로 사용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루어, 스피셀, 실리, 챔피 등이 악간고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인터널 픽세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간고정을 하면 우리가 삼키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환자가 좀 더 편해지고 또 숨을 쉬기도 편해지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악간고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에다가 고정하는 거를 발전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치료 개념과 테크닉, 장치들이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북미에서는 80년대에 인정을 받게 돼서 널리 표준이 되기 시작해요. 초창기에 플레이트 시스템은 굉장히 크고 투박했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코발드 크롬 등이 주로 활용됐죠. 근데 이들 장치들은 추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코발드 크롬은요. 근데 북미 의사들은 환자가 2차 수술을 원치 않고 그 누구도 그 고생에서 수술했는데 좀 살만한데 이제 뼈 붙었으니까 플레이트 빼자 그러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빼기 싫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2차 수술을 누구나 다 거부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2차 수술을 하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이득이 있냐. 또 돈 내는 거에 문제해서 보험사에서 또 이걸 보험을 굳이 그거는 우리 보험에서 커버 안 해줄게. 환자가 원하면 네가 빼.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그래서 보험에서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꼭 제거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약간 경제적인 이유도 여기 따라 들어가죠. 유럽과 이런 나라라든가 다르게 북미 쪽은 또 이 메디칼 이슈, 라이슨 인슈런스 이슈가 꼭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증상인 플레이트를 제거해야만 되는가 이런 북미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저항은 더 작고 얇고 인체에 친화적이기에 영구적인 플레이트를 개발하게 만든 거죠. 뺄 필요 없게. 그 결과로 작고 얇은,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얇은 티타늄 플레이트가 현대 주루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재료들의 플레이트는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로 된 상태에서 재수술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메리트라고 선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힘이 적절하게 대응한 것인가, 티타늄 플레이트는 영구적인가, 비싼 가격이 결과를 보장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의사들의 약간 고민, 양심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던가 봐요. 플레이트를 제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지만 데이터는 적죠. 그래서 북미 의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문제가 있거나 간섭이 있다면 제거, 그렇지 않다면 let sleeping dog lie, 이런 단어. 이게 미국 속담인가 봐요. 잠자는 개를 건들지 마라, 이런 뜻이죠. 괜히 건드려서 문제 만들지 말고 특별히 문제 없다면 냅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leeping dog lie라는 뜻이 그런 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2가지를 나열을 하셨어요. 하나씩 보면 메탈톡시시티 앤 알러지, 정형외과 문헌에서는 금속 독성과 금속 알러지는 제거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돼요. 굉장히 큰 보육물이 들어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두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니켈, 코발트, 크롬 합금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은 잘 정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티타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긴 기간에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30년, 40년, 50년이 삽입되었을 때 연관 질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연구 상태로 남겨져 있다. 위험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해요. 그런데 티타늄의 경우 비장에 축적된다는 보고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쉴딩, 플레이트 밑에서 혈관 장벽 역할로. 그러니까 뼈가, 플레이트가 덮이면 주변 조직에서 피가 가는 것을 뼈로 가는 것을 막는 베리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질고리의 뼈 감소 현상이 관찰된다. 이건 실제로 빼보면 느껴져요. 플레이트 크기와 형태에 따라 발생한다. 그러나 무증상 미니 플레이트가 제거된 부위에도 뼈가 살짝 얇아진 듯한 스트레스 쉴딩 현상이 관찰이 되는 것은 맞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플레이트 연관된 골절이 발생할 수도? 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더라고요. 골절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수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빼지. 뭐 이런 식의 뉘앙스죠. 그 다음에 메탈로시스라고 해서 플레이트 주변 조직으로 플레이트의 작은 조작이 축적되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레이트가 이로전, 콜로전이라고 해서 부식되면서 또는 이렇게 바스라지면서 가루 같은 게 조그맣게 생겼을 때 주변 조직에 이렇게 흡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메탈로시스라고 해요.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기술되었고 주로 플레이트와 스크류 사이에 플래팅. 플래팅이 뭐냐면 이렇게 뼈가 있고 이렇게 스크류가 있으면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얘들끼리 약간 찌그덕찌그덕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사이에서 금속이 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플래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나 금속 관절이 달아서 생기는 자기 파티클로 인해 발생한다. 플레이트 주변 조직에서 메탈릭 디스컬러레이션이 관찰되고 금속 가루가 흡수된 그런 색소 침착같이 보이는 까맣게 되는 그런 관찰되고 주변 림프노드와 다른 장기 비장 같은 데서 축적이 되는 모습도 관찰이 된다. 이러한 장기 이러한 현상의 장기 농텀 이펙트는 불명확하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빼지 이런 논리를 계속 피우고 계세요. 옹코제네시티는 플레이트 주변 조직으로 플레이트의 작은 조각이 축적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양외과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교실되었고 이렇지만 메탈릭 디스컬러레이션이 관찰되고 흡수되기도 하지만 농텀 결과는 역시 모르겠다. 그래서 암도 유발되는 걸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금속 플레이트가 뼈 성장에 장애를 준다. 맞죠? 왜냐하면 뼈를 이렇게 자라는 뼈인데 여기다가 금속을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뼈는 더욱이 자라야 돼. 그러면 이 박혀있는 플레이트 스크류가 이 뼈가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는 뼈를 빼주자. 안 그러면 이게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뼈가 성장하는 부위에서는 제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뼈 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죠.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나 엑스레이 이펙트 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촬영 시 생기는 노이즈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죠. CT나 MRI에서도 이러한 왜곡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플레이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MRI 촬영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이즈나 왜곡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가려지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는데 금속이 있으면 뒤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은 생기죠. 그래서 노이즈나 왜곡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치료를 위해서라도 제거를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펄퍼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만져진다는 얘기예요. 만져지는 경우 환자가 제거를 요구하는 가장 흔한 제거 이유이다. 이런 데죠. 보통 피부가 얇은데 이렇게 금속 플레이트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만져져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여기 아치 부위나 턱 끝 여기 전진수라고 하면 여기 거의 만져지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체부 절거를 하고서 안화 쪽에 바싹 붙이면 안화 옆에 여기서 대부분 다 만져지죠. 그러니까 이런 만져지는 경우는 제거하는 거 가장 환자들이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사이즈를 줄여주는 노력. 만져지기 때문에 좀 더 작게 만들려고 하고 또 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만들어졌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만져지는 부위는 있죠. 피부가 얇아서. 그 다음에 리인절이라고 해가지고 플레이트가 박혀있어요. 부러져서 박혀있었어. 근데 여기에 권투선수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논문에도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뼈가 턱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고정을 했어요.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부딪혀서 또 맞았어요. 그때는 플레이트가 없을 때보다 골절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 뼈가 나섰다면 빼주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thermal sensitivity. 이거는 뭐 간혹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뭐냐면 차가운 데 가거나 뜨거운 데 가거나 금속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사우나 갔는데 피부는 혈관이 막 돌아서 이제 괜찮은데 이 금속은 계속 열이 받으면서 올라가서 금속 온도는 올라가서 그 티타늄 있는 데가 뜨겁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 근데 뭐 크기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특히 비강이나 외부 온도에 이제 민감한 부분. 차가운 데에 갑자기 들어가거나 뜨거운 데 갑자기 들어갔을 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비강이나 파라나잘 사이너스 공기가 막 외부 기온이랑 통한데 이런 데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 1년 안에 제거가 쉬운 기간에 제거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분들. 뭐 차가운 데 갔을 때 뜨거운 데 갔을 때 이렇게 온도 차가 많이 느껴진다 이러면은 그냥 빼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레이트 스크류는 고정을 아무리 해놔도 좀 지나면서 루즈닝이 올 수 있어요. 헐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얹어져 있는 거죠. 고정되지 못하고. 그럼 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빼버리자. 이 경우에는 부러진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부러진 경우나 스크류가 빠지거나 헐거워서 움직이고 찌그덕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그럴 때는 그냥 빼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피부나 점막을 뚫고 나오는 경우. 점막 쪽으로 노출된 경우는 가장 흔하고 이런 경우는 빼버리면 되고 피부로 나온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제거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죠. 또 상처를 남긴다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빼야 되고 감염 생기면, 염증 생기면 무조건 빼야 되죠. 통증과 부종을 동반한 경우라면 무조건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뜻이고 플레이트 주변으로 혈관을 타고 온 균이 보통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혈관 내로 균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내 몸에서 가장 염증에 취약한 부분에 그 균이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죠. 콜로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균이 막 자라요. 그게 이제 보통은 몸에서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곳 또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곳이 그런 곳이죠. 그래서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박테레미야라고 하는데 혈관에 균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렇게 안 좋은 곳에 이렇게 균이 자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 예방적으로 제거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아간면 수술에서 무증상 플레이트 제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뭐 그때도 지금도 논란이 많죠. 최초에는 제거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트가 디자인되었지만 최근에는 남겨두는 것을 목적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근데 이게 과학이냐 아니면 시장의 요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좀 더 싼 플레이트로 고정하고 제거를 해주는 것이 환자를 보다 위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면 생체 흡수성 플레이트가 최고의 선택 아닐까? 라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되겠지. 라고 아직은 모르겠다. 라고 또 한 발짝 물러서고 계세요. 자 이런 많은 논란 때문에 사실 생체 흡수성 플레이트가 제가 대학에 있던 시절이니까 15년, 17년, 18년 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저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가 약하고 부러지고 깨져요. 그래서 흡수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시 뺄 필요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강도가 약해서 수술의 고정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녹는 과정에서 생체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 SEDT, 산도를 높여서 주변 조직에 손상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생체 흡수성 플레이트를 많이 안 쓰세요. 저도 써볼까 하고 몇 번 실패를 했다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그네슘 플레이트예요. 이 마그네슘 플레이트는 몸속에서 녹아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 마그네슘 플레이트의 단점이 닦아 놓으면 마그네슘이 녹거든요. 녹아 없어질 때 수소가스를 만들어요. 근데 수소가스는 인체에 굉장히 이로운 가스예요. 그래서 문제는 안 되는데 수소가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불룩해지는 과정까지 생겨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그네슘 플레이트가 지금 식약처 인허가 중이에요.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알아요. 보정 서류가 지난달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거 수입하시는 회사 대표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거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마지막 서류 들어갔으니까 3주, 4주 안에 아마 인허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면 마그네슘 플레이트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환자들도 고민되고 의사들도 고민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종상 플레이트의 제거를 장벽 그러니까 제거하고 싶은데 그거를 꺼리게 만드는 내용들이 뭐냐 이 논문에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이 추가적인 수술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수술 또 해야 되잖아. 이거 너무 누가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환자들 모두 싫어하죠. 근데 또 의사 역시도 이것도 하라고 권하기도 또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권하고 누구는 안 권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하고 연락이 끊기죠. 팔로움 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연락이 끊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받고 진짜 상담을 하고 황당... 황당? 좀 놀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광대 수술하고 턱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수술비가 천만원 안쪽이 없겠죠. 근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빨리 빼야 된다. 이거 안 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 플레이트 제거 비용으로 900만원을 내라고 했대요. 환자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 물론 그 비용이 좀 얼토당토 안 따고 저도 느끼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도 환자도 부담되고 또 의사도 부담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플레이트가 삽입된 목적이 사라지면 삽입된 목적이라는 것은 뼈를 붓게 만드는 그 목적이 사라지면 플레이트는 이물질로만 남아있게 되고 저는 100% 이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잠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 될 수 있죠. 염증 또는 통증, 만져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요점은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히 모른다. 언제 염증이 생기고 있고 어떤 경우에 염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 아프고 이 잠재적인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언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사랑니처럼 사랑니도 논쟁이 되게 많아요.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 안 뽑아도 된다. 매복이라고 그러죠. 안에 들어가 있는 빼는 사랑니는 빼야 된다, 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도 이거를 공부하고 배웠지만 제 사랑니 하나 때문에 저는 맨 뒤쪽 어금니를 잃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안 빼고 버티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어금니가 이렇게 있고 사랑니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뺄 필요 없다고 해도 안 뺐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멀쩡한 치아의 뿌리를 먹어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니 빼면서 결국은 이 어금니에 금을 씌워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방적으로 사랑니 뽑았으면 훨씬 더 그 돈도 아끼고 이빨도 건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또 그룹이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그 멀쩡한 거 뭐할로 빼. 그냥 냅둬도 되는데. 라고 안 빼고서 멀쩡히 잘 사는 그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거든요. 플레이트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빼자. 별 문제 없는데 뭐하러 잠자는 독을 강아지를 왜 건드려 슬리핑 독 라이즈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강아지를 뭐하러 건드려 이런 논쟁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반절개는 비교적 합병증 없이 플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뭐 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안화나 뭐 이런 이마나 여기 두개골에 박혀있는 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절개창을 다시 사용하게 해야 되니까 주로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거를 하게 되고 제거를 합리화하게 된다.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독성이 있다. 이런 거는 딱히 뭐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알러지 글쎄라는 생각이 돼요. 또 스트레스 쉴딩 뭐 여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메탈러시스 굳이 상관없겠다. 암발생 거의 별로 의미없다. 마이그레이션 움직이는 거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아치나 광대수술하고 나서 막 움직이다 보면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 있거든요. 또 부러지는 경우 있고 마이그레이션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마이그레이션이 있는 경우 제거한다. 그 다음에 만져진 레디에이션 뭐 엑스레이 이펙트 간혹 환자들이 그러거든요. 치과 갔을 때 창피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그냥 개인 간의 주관적인 이유가 같아요. 그 다음에 만져지면 만져지면 전 무조건 빼라 그래요. 왜냐하면 피부에 만져지면 이거 만져지면 계속 손 가거든요. 손 가다 보면 괜히 피부도 얇아지고 신경 쓰여져요. 그래서 움직였거나 또는 만져지거나 그런 경우라면 저는 빼라 그러고 그리고 리인저리 뭐 부러진데 또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격하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이건 별로 우리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써발센스티비티라고 해서 뭐 멀쩡히 잘 살다가 이렇게 아이스링 먹거나 찬데 갔다나 뜨거운 데 갔을 때 이렇게 막 피부가 막 불타오른다든가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이거 역시도 좀 빼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루즈해졌다 덜렁거린다 이러면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퍼포레이션 뚫고 나오면 무조건 빼야죠. 그쵸? 그 다음에 염백 나면 무조건 빼야죠.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움직이거나 뭐 만져지거나 그 다음에 온도에 예민하거나 뭐 이게 빠져서 덜렁거린다거나 또는 피부 밖으로 또는 점막 안으로 튀어나왔거나 또 염증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하자. 근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환자에서 꼭 1년 있다 제거하자 6개월 있다 제거하자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 느낌이기도 하고 논문을 리뷰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뭐 무서운 얘기들이 많죠. 뭐 암이 생겼다고? 뭐 이런 거 뭐 피부로 뭐 이렇게 금속 가루가 뭐 이렇게 메탈로시스 뭐 이런 게 생긴다고? 뭐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죠. 근데 음 그런 얘기에 너무 부분적인 얘기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나머지 환자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면서 공포를 주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논문을 쓰신 분이 굉장히 객관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 환자들이 거절한 뭐 이걸 빼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또 의사들이 또 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써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있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방 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금속이 박혀있는 게 잠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다 빼자 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저는 그건 틀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상담받으러 가셨을 때 이거 안 빼면 큰일 난다.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거짓말 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15년 전 이때는 이 플레이트 빼달라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또 수술하기 싫어서 근데 이상하게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환자들이 빼주세요 라는 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보면 의사들이 겁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안 빼면 큰일 난다. 이거 빼야지 된다. 문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신경을 누르고 안화를 누르고 눈을 찌르고 이런 얘기들을 환자들이 하는 걸 보면 환자들이 만들어냈을 리는 없고 의사들이 그렇게 겁을 줘서 환자들을 수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문에서도 말했잖아요. 전혀 틀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환자들의 거부감도 있고 의사의 망설임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빼야 되는 이유 백만 가지 안 빼야 되는 이유 백만 가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만져지거나 불편하면 불안하면 빼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걱정하면서 달고 지내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차라리 빼고 저는 그런 주의고요. 그런데 괜찮다고 얘기를 듣고 괜찮다고 본인이 안심이 되고 신경이 안 쓰인다면 그냥 지내도 상관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수술해서 볼처지니 뭐니 고민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해요. 내용은 저는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조금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의학이 그래요. 정답은 없어요. 결국은 희소게임이에요. 빼서 얻는 메리트가 크다고 느낄지 아니면 안 빼고 그냥 뒀을 때에 내가 메리트가 클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희소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메리트가 크다 생각하면 빼는 거고 이게 더 크다 생각하면 안 빼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개인적 판단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조금은 명확하게 이거다 심판하는 그런 논문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영역은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절대 무조건 이런 말 의사들이 쓰는 사람들 되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는 공부의 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라는 말을 정말 쓰기가 어려운 게 의학인 것 같아요. 참고되셨고 공부되셨길 바라고요.